그리스 신화의 마이다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오니소스 신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되게 해주세요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합니다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러한 감격이 기쁨이 밀려오죠 나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부요한 왕이야 얼마 후에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에 손을 대면 그 음식도 황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슬슬 당황하기 시작할 때에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그 사랑하는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딸이 뛰어들어와서 아파 하면서 가슴에 팍 안깁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딸마저도 황금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통곡하죠 내가 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요청을 했던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로구나 오늘 본문에는 물욕에 사로잡힌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간입니다 마이다스의 황금에 대한 욕심은 딸과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아간의 물욕은 그보다 더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전쟁에서 패하게 합니다 자신과 가족 모두 돌에 맞아 죽고 불에 살라지는 그러한 형벌을 당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비극의 배경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가난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첫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정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호흡하는 것은 다 진멸을 해버려라 금과 은과 동철로 만든 기구들은 하나님께로 다 바쳐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은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가난의 정복 전쟁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전의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죄악 가운데 쩔어 살던 가난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11조가 그렇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 첫 성 여리고에서 획득한 그 첫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난 정복 전쟁 전 과정 속에서 얻을 모든 승리와 모든 노력물들을 하나님께 다 바친 것과 같은 겁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와 죄악 가득한 이 저주받은 가난한 사람들을 역시 사실상 모두 진멸한 것과 같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성 여리고의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해 버리고 금과 은과 동철로 만든 기구는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은과 금과 아름다운 바벨론에서 만든 외투 한 벌 이거 보면서 탐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장마 아래 땅을 깊이 파고 이 모든 것들을 숨겨 놓죠 그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고 미워하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거 도둑질했을 때 그는 그 물건 안에 담겨 있는 저주와 심판 역시도 자기에게 속하게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은 단순한 개인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한 조상의 개선한 혈통 공동체입니다 나아가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와 저주와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범죄와 저주와 심판인 것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약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아이와도 같은 이 아이성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탭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처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이건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심리가 심리적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는 어마어마한 충격에 그렇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무슨 36명 정도 죽었는데 웬 호들갑이냐 아니 뭐 수만 명도 죽을 수 있고 수십만 명도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가난정복전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체만으로는 불가능의 싸움입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패했다 그 말 뜻은 전사자 숫자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가난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앞서 싸워주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뭐 불보도 뻔한 거죠 시간의 문제일 뿐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이 뜻밖의 패배에 무너진 이스라엘처럼 살다 보면 우리 역시도 실패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고 자녀 양육이 그렇고 우리의 사업이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의 우리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 곳곳에서 우리는 실패를 뜻밖의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너무나 앞이 깜깜하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제2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패배해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이스라엘과 여우수아에게 하나님 글에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우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백성아 일어나라 실패 가운데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 주시고 용기의 말씀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 봅니다 첫 번째로 인생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생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이것은요 기도의 전형이자 모범입니다 우루가이의 한 성당 벽에 아주 특이한 주기도문이 써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채 만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 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결국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권을 흔들며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찌르는 그러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우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라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우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이스라엘은 모세 시절부터 정탐꾼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여우수아 자신이 열두 정탐꾼 중에 하나로 가난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만한 그냥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하나씩 어깨에 꿰고 와 이런 곳입니다 보고를 했잖아요 자 이후에 정탐꾼 계속 이스라엘을 활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열이고 정탐 너무나 성공적 승리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우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또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우수아의 기대에 걸맞게 그들은 아이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석 잘한 그러한 보고를 해요 첫 번째 적군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많이 보낼 필요 없고 우리 쪽에서 2, 3천명만 보내면 좋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 정탐꾼들이 말을 해요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번의 타격으로 상대방을 치명상 입힐 수 있는 심지어는 죽음까지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타격 이걸 활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확실한 보고를 받고 여우수아는 그대로 실행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3천명이 다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쳤다는 거죠 그리고 36명 정도 전사자가 생겼더라 그 결과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다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우수아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죠 이겼었거든요 엄청난 대승을 이전에 거뒀거든요 그런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더라는 겁니다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 분명한 증거가 이 아이성 전투의 상황을 보면요 여우수아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그냥 인간적 계산과 정보 분석 가지고 밀고 나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씨 때 늘 찬양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 은혜라 내 생각과 능력과 지혜와 힘 아니라는 겁니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은 제 아무리 승리가 확실해 보여도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전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영적 실패는요 필연적으로 현실의 실패로 그대로 투영됩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해요 요한삼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과한다 영혼이 잘될 때 이 영적 세계의 파장이 현실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잘 분석했어? 너희들 자신 있어? 너희들이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갖길 원해?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나가서는 팍싹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 그것이 진정 당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건요 생각하면 할수록 참 맞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도권 틀어 준 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심령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거의 털썩 앉아가지고는 내 뜻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휘젓는 것이죠 그럴 때 한치 앞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당연해요 한두 번은 어쩌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추락하고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한두 번 되면 될수록 높이 올라간 그 상태에서 추락하면 결과가 더 처참해지는 것이죠 인생 주도권을 내가 가질 때 우리는 작은 승리에 교만해집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을 보시면 교만이 막 그냥 풀풀 베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도 단번에 정복을 했는데 욕같 아이성이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사자나 호랑이가 토끼같이 작고 그냥 연약한 동물 이걸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팍 달려가면서 그냥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하물며 잠시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필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신 자문의 말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그러나 복된 소식은 뭡니까 그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그것은 그동안 교만함으로 틀어졌던 이 주도권 전쟁 현실의 전쟁 앞에 있는 주도권 전쟁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하나님이냐 우리냐 여기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가 재정비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6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호수하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함께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어떤 목사님이요 아주 위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아이 앞에서는 아이가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과 같은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인생 실패 앞에 설 때에 아이와 같이 그 부모를 매달려 찾고 도와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구하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과 이 실패를 극복하여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앞에서는 아이처럼 구려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아이가 될 때 겸손해질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기도 안 한다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교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것이 성공적일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생 주도권 돌려드릴 때 묶여있는 실패의 실타리를 주께서 풀어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에서 큐티로 정평이 나 있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참 와닿았어요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 4대째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인 여러분 모태신앙인이 뭔지 알죠? 전도도 모태 이것도 모태 저것도 모태 4대째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분 고백은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였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사람이요 아무리 말로는 이렇다 저렇다 해도 딱 보면 결혼 배우자 대상자를 누구 찾느냐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결혼 대상자를 누구로 선택하느냐 이거 보면 그 신앙의 결론이 나와요 사실은 이분이요 꿈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기학과 피아노과를 나왔거든요 꿈이 피아노 교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사업 망했어요 후원이 안 돼요 그러니 이분이 그 방법을 구하는 데에서 남편감 아 재정적으로 확실하게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남편감 삼아야 되겠다 믿던 안 믿던 상관없다 교수 돼야 해 결혼을 했는데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아주 그냥 좋은 집안의 의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좋은 감은 다 갖추고 있는 트로피 와이프라고 하잖아요 트로피 와이프 아주 그냥 성공한 사람이 멋진 여자 결혼하는 거 그런데 그 반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주 그냥 멋진 남자를 이제 딱 결혼해가지고 사는 트로피 허즈번드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불신자 의사 남편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남들이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상황인데 그 시집살이 5년 동안 지옥 같다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남편은 철저하게 신앙을 비웃습니다 무하게 시어머니는 그냥 부지런한 것이 그냥 이게 하늘을 찔러요 그래가지고는 새벽 4시부터 다 깨워가지고 그때부터 아침까지 계속 온 집안에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청소하는 청소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도 깨워가지고는 아침부터 진공청소기 막 돌리죠 그 다음에는 물청소 다 하게 하죠 그 넓은 집안을 다 두 시간씩 아침마다 매일 신앙 하나 없는 가문에 그렇게 혹독하고 어머니는 굉장히 날카롭고 완고하고 남편은 그냥 늘 비웃고 그냥 대화도 안 되고 막 지옥 같은 상황 결국 5년 만에 가출을 합니다 근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전화 하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어디로 갑니까? 흘러흘러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니까 결국에는 뭐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신세 타령을 쫙 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마음을 탁 무너뜨리시는데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에 주도권을 쥐고 지금까지 멋대로 휘두르며 살았더니 이 꼴 됐구나 자백을 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나 이제 인생 주도권을 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집에 돌아가라 죽기보다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주도권 드리려고 결단 내렸으니 이거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납덩이 같은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겨우겨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일은 인생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열흘이 지났는데 그 시부모님이 희한하게도 부부를 부르더니 야 이제는 너희가 밖에 나가서 살림 따로 살아도 되겠다 아주 좋은 어투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남편 바가지 긁고 우리 집 따로 나가 살지 않으면 나 죽는다 이러면서 막 그래도 안 되던 건데 하나님께 인생 주도권 드리고 돌아와서 순종하며 사니까 열흘 만에 아니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아주 그냥 너그러운 말과 표정으로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쁜 것은 따로 살게 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좀 기뻤겠죠 그게 주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그 원수 같았던 시어머니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시어머니하고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따로 나가 살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효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 그 전에는 그런 거 꿈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어머니 우리 남편이 진짜 못됐어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그거 받아가지고 맞아 네 남편 어렸을 때부터 진짜 못됐어 이러면서 이게 대화가 오고 가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그러면서 시어머니 전도화해서 큐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간증이 되고 큐티하는 사람들이 더 주변에 모이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이제는 목회까지 하시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 주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회복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룩의 회복을 추구하자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는요 여호수와서에 기록된 유일한 민족적인 패배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은 괴로움으로 한탄하며 기도하는 여호수와에게 그 원인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죄의 문제가 결국은 이 만악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로 보시면서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저주와 심판의 아이성에서 전리품으로 획득한 금과 은과 바벨론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를 이것을 숨겼기 때문에 그 아이성의 저주와 심판이 아간의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아간이 속한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다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헬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렘 이 헬렘에서 할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을 합니다 헬렘에서 할렘 진노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뉴욕의 메나탄을 가보면 세계의 수도가 아닙니까 막 그냥 번쩍번쩍 휘황찬란 그런데 뉴욕 메나탄 125번가를 가면 이 할렘 지역입니다 할렘가 아주 낙후하고 범죄물이 뭐 이렇게 높고 살인사건이 빈번하고 저도 몇 년 전에 뉴욕 갔을 때 할렘과 이렇게 거의 지나가 봤는데 어우 달라요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누가 확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칼들이 대면서 돈 내나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지역 할렘 이걸요 이름을 유대인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 지역이 워낙 범죄가 많고 아주 음침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아간의 범죄의 결과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곳 그래서 할렘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우수와에게 이 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 죄를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너의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둠과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에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으니 어둠이 있으니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거룩하시고 빛되시고 진리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우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엄청나게 충격받고 상황을 다 파악을 이제 하나님 지시대로 철저하게 하나하나 해나가죠 결국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이 온천하에 드러납니다 아간과 온가족을 처단하죠 돌로 온 백성이 아간 그리고 식구를 다 처죽이고 모든 시체와 세간사리를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건 철저한 진멸이에요 이 일을 한 것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간 그 이름을 따서 아골골짜기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고통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진군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둠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다가와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하설을 봅니다 호세하가 그 음란한 아내의 고음애를 어떻게 다룹니까 너무 사랑해주고 돌봐줘요 이 여자가 근데 또 바람기가 나가지고 밖에 도망쳐 나가서 못된 짓 다 합니다 그러면 호세하가 하나님 명령 듣고 또다시 가서 위로해주고 데려오고 같이 삽니다 참 너무 선지자 노릇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배음망덕한 여자가 또다시 가늠하면서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물교훈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마음에도 불구하고 배음망덕한 영적 가능 즉 우상궁배하고 죄에 빠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극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하의 서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호세하 2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골골짜기 즉 저주와 심판의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문에 들어서면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들어서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 되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골골짜기에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이 가시멸유아 쓰시고 결국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아골골짜기에서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속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모든 일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여러분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골골짜기를 변화하여 소망의 문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의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죄가 커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지금은 이제 북한 지역이죠 원산의 기적이라고 하는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903년도에 이 부흥운동이요 전국 각지로 성령의 불길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확 불타는 전국 각지로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원산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역사가 4년 후인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까지 확 확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산의 부흥운동은요 처음에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한국 선교사로 와가지고 13년 아주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그런데 분노가 막 일어나요 왜? 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말만 기독교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믿는다 아멘 하면서도 신방을 가보면요 불시에 술 퍼마시고 있고 노름하고 있고 돈 떨어지면 부인과 자식 노비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노름하고 또 술 퍼마시고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막 회개하라고 막 뚜두고 패는 겁니다 말로 그런데 아멘 아멘 하면서도 또 가보면 회개를 안 하고 열받는 거죠 그런데 1903년 여름 외국인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선교사 수영회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을 나누고 전략을 다시 정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데 기도의 시간에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이 임해요 마음을 자꾸 찌르시는 겁니다 감동 주시기를 야 너는 왜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만 하면서 네가 회개는 안 하냐 그 하나님의 감동에 이분이 거꾸로 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질책하고 회개하라고 했지 내가 회개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는 선교사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눈물 퐁퐁 쏟으면서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기들도 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회개운동의 불꽃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 년 동안 이게 쫙 퍼져가면서 드디어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길손주 목사님께서 앞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회개를 하죠 내가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정리하여 남아있는 그 미망인에게 살길 열어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착복을 했습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하면서 막 통해자복하면서 이 김손주 목사님이 회개를 해요 그 회개의 모습에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 나도 회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오면서 몇 날 며칠이 올려가지고 눈물바다가 되는 통해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이 막 불가침하면서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운동의 결과 10년 후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명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이 땅에 기독교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아름다운 회개로 인한 부흥의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며 거룩의 회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무너져 있고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랄지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관계를 정립하고 회개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죠 인생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거룩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원하진 않아도 크고 작은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소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주도권 누가 쥐고 있는가 내 인생 주도권 누가 쥐고 있는가 정비해 보시고 또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거리를 다시 복구시키면서 거룩의 회복을 이뤄나가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